살짝 한 번 먹어봐봐, 잘 익었는지 살짝. 아버지, 이거 껍질은 빼야 되지, 껍질 거기 이렇게? 누워도 상관없어. 도현이 형은 뭐 하는 거예요? 도현이 형은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국물몽 떼요. 새로운 몽을 발견했습니다. 국물몽, 그게 몽환적이야. 이거 보고 있으면 빨려. 들어간다, 들어간다. 궁금해, 이거 봅니다. 이거 봅니다. 저 육수만 너무 궁금하다. 저는 딱 좋아요. 국물 맛이 딱 좋은데요, 진짜? 진짜 맛있겠다. 도현아, 와가지고 이거 하면서 묵자. 붙은 게 맛있으니까 이제. 발골하면서 이런 거, 이런 거. 이거 뼈 맛있겠다. 모델뼈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크림이랑.